척박한 사막이 삶의 터전이었던 베두인족에게 사냥은 생존의 문제였다. 굶지 않기 위해 무엇에든 의존해야 했던 그들은 사냥을 위해 살루키를 길들였다. 가전의 먹이는 수분을 가득 머금은 어린 싹이나 풀, 사막 식물이 자라는 곳에 있을 확률이 높다. 발자국과 흔적을 쫓아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왔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사냥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사냥은 실패인가. 하지만 위기의 순간 살루키의 능력은 빛이 났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살루키의 눈엔 보이기 때문. 제가 심사하는 위기의 순간을 확정해보세요. 한 킬로 약을 이끌게 생각해보세요. 간장의 조합, 간장의 조합, 간장의 조합을 잘해요. 이 가락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는지 알아요. 그게 어떤지 알아요. 먼 사막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살루키. 모래바람인가 했더니 진짜 가재리다 목줄을 불자 기다렸다는 듯 질주한다 이제부터 사냥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다 오래 달릴 수 있는 큰 심장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긴 다리로 순식간에 목표물을 따라잡는다 뒤늦게 위험을 감지한 가재리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달아나 봐도 살루키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잡히고만 가재리 살루키는 베두인족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냥감을 물고 놓지 않는다 그제야 가재를 놓아주는 살루키 베두인족에게 살루키는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다 그제 사과는 내가 필요한 사과는 구간이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사과가 그 사과는 그가 극복이 하나는 살루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루키를 신성하게 여겼고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낙하와 말에 태우고 다녔다. 여자와 아이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다.